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비행기 사고로 숨진 용병기업 바그너그룹 수장 예브게닛 프리고진 장례식에 불참한다고 크렘링궁이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크렘링궁 대변인은 프리고진 장례식에 대통령 참석은 예정돼 있지 않으며 크렘링궁은 장례식과 관련한 어떤 정보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장례식 일정은 아직 공지되지 않은 가운데 외신들은 바그너그룹 묘지나 프리고진의 고향인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